점심시간은 진짜로 찍어 먹어야지 이 정도면은 설탕으로 먹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뭐 먹지? 아 우리, 우리는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먹자 짜장면도 먹어보고 싶은데 매니저요? 일반 짬뽕, 해물짬뽕, 새우짬뽕, 짜장면, 잡채밥, 짜장면 하나, 꽃백이 하나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이거 짬뽕 하나 아름다 진짜 이렇게 안쓰고 안 말라 아, 첫번째 이번에는, 어? 꺼내서 꺼내봐 브라 abstRAB 내거 꺼내봐 고기맛 볶음밥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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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맛 고춧가분도 있다. 고춧가분도 있다. 고춧가분도 있다. 안 드세요. 고춧가분도 있다. 고춧가분도 있다. 얼큰하게 드시려면. 짝꿍 전보다 더 맛있어 보이네. 메추리알. 이거 메추리알이야. 땡기다. 고춧가분도 있다. 고춧가분도 있다. 고춧가분도 있다. 면을 위에 올려 놓는 거야. 아미나 비벼서 먹어야 돼. 아우리는? 엄마 아빠가 줄게. 고춧가분도 있다. 고춧가분도 있다. 네 다른거 싫어하잖아. 그냥 먹으면 돼. 고춧가분도 있다. 고춧가분도 있다. 고춧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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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니트 있어. 짜장면 먹을 거 근데 씹히는 것 같아. 혹시 집에 가진거야? 고춧가분도. 맛있어. 먹고 다시 깨먹어라. 고춧가분도あります. 멸쳐. 맛있나? 쫀득쫀득하나? 국이 안꽂이지 맛있나요? 여기가? 진짜? 아윤아 어디가 맛있어? 아윤아 어디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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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어 여기? 맛있어 우와 진짜? 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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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었어? 응 내가 콜록 아윤아 아윤아